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경상남도가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. 경상남도는 올해 농업의 소득이 3,700만 원 이하인 도내 8만 9천여 농가에 최대 5헥타르까지 1헥타르당 29만여 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.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.7% 감소한데다 비료값이 15에서 49% 인상됐고 기름값과 인건비가 10%씩 증가하는 등 실제 농가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